와, 영국에서 들어옵니다. 왔습니다. 근데 준현이 형이랑 다시 들어와요? 등장, 굉장한 등장신이 있어요. 굉장한 등장신이 있습니다. 셀럽은 다르네요. 우리 MC가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MC분이 가서, MC가 직접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모시고 오네요. 이게 너가 된 것 같은데? 진짜 가셨네요. 진짜 들어왔다니깐요. 준현이 형이 나오는데요? 어서와요, 어서와. 어서와. 서로 놀랐어. 서로 놀랐어. 마스크라도 벗지, 저거 참. 너무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입국장 들어올 때 비행기 내려서 오는 길이 꽤 길잖아요. 그 길이. 근데 앞에 누가 봐도 아티스트야. 금발을 이렇게 딱 묶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기타 가방인데. 그냥 이거는 하드 케이스에다가. 이건 락스타 가방이야. 그래서 누가 오긴 왔나 보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우리 카메라가 있더라고. 아, 그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인가 보다. 그런 거지. 마스크들 쓰고 계셔서. 몰랐어요. 1분인지. 근데 뭐, 전 모시고 왔다고 저는. 그냥 모시고 왔다고. 열었다고 할 수 있죠. 열었다고 할 수 있죠. 먼저 제가 열어놨어요. 열었다고 할 수 있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정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MC답네요. 이런이네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될 수가. 아, 좀 거기 서가지고 좀 마셔야 할 걸 그랬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니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포장에 드러났어요. 너무. 너무 당황스러워서. 포장에. 아주.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진짜. 저희 인공들이 들어옵니다. 어? 2분인가? 오! 그래, 그래. 진짜 없었어. 아, 키티다. 이게 지나갔어. 오! 아, 라이더. 아, 라이더. 아, 라이더. 작전은 오! 저는 이제 주로 왔어요. 이 대로 왔어요. 아, 우리 여긴 이제. 어. 아, 이 대로 왔어요. 근데 여기가 더 길어 왔어요. 알았어요. 아, 그 대로 왔어요. 아, 네. éric, 무지개. 아, 믹시개. 굉장히 유쾌하시네요. 광인. 망룡광이구나, 망룡광이구나. 설마 놀고 안 갔어. 저희 고인노래방 아니야? 진짜. 와, 여기는. 여기는? 네, 이쪽으로. 제가 부끄러워. 진짜. 온거 같고. 에이,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게 저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K-pop, fashion here is wicked. 음식에 대해 듣고 있는 것들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엄청 핫대요. 2020년에 영국 대표로 유로비전 나왔고, 그리고 2022년에 퀸 엘리자벳 여왕 70주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영하셨고 이번에 또 실버스톤 F1 견주에서는 영국 국가 불렀어요. 그래요? 국가 브라질은 사실 거의 제일 유명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네. 어마어마하죠. 영광입니다. 웰컴.